이 장식 무대로 오늘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6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내리려 웃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내리려 웃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내리려 웃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내리려 웃고 알아서 갈 테니 재충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내리려 웃고 좋은 날 전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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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90세의 첫세상에서 또 내리려 온 것들 알아서 가릴 텐데 또 앉자고 전해라 100세의 첫세상에서 또 내리려 온 것들 그 나왕새가 한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의 첫세상에서 또 내리려 온 것들 나는 이 그 나왕새가 또 앉자고 전해라 나리라 나리라 나라리오 우리 모두こんな게 사랑하여 나는 이 그 나왕새가 또 내리려 온 것들 아마 또 내리려 온 것들 나는 이 그 나왕새가 또 내리려 온 것들 나도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것을 가르치다 내가 그렇게 내가 말하지